명지대학교 방역수칙 전형전 사전준비 방역 및 환기 등 대학 내 환경위생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준으로 기하고 있습니다. 감독관, 운영위원 업무 분장 및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. 입장 시 온라인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. 마스트 착용, 손소독제 사용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수험생을 출입시키고 있습니다. 응시자 대기장소 응시자 간 간격 좌우 앞 뒤로 2m를 확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습니다. 면접고사장 면접관, 응시자 간 간격은 좌우 앞 뒤로 2m 이상 확보하였습니다. 면접고사장 유증상자 응시자 대기장소는 별도로 마련하여 비대면으로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명지대학교는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하게 따라 수험생 여러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명지대학교는Starim원 한 Bild